알찬 연근팜 연근이 도착했어요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은 연근 와 이 크기 좀 보세요 알도 싫어하고 발송 당일 오전에 소확해서 신선함도 남달라요 보기만 해도 맛있어 보이죠? 연근조림 연근파스타 어떻게 조리해도 정말 맛있네요 경북 경산의 비옥한 토양에서 친환경 퇴비만 사용해 무농약으로 재배하는 더 건강한 연근이라고 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농장주가 직접 정직하게 알찬 연근팜 연근 드셔보세요